안녕하세요 평생 골프 수치를 표방하는 조한옥 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은 골프 스윙이 아니라 지난 칼럼에 이어 광배근 가동성 테스트 방법과 광배근의 가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광배근 가동성 여부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벽에서 한 발자국 정도 떨어져서 등과 허리를 벽에 붙입니다 그리고 양팔을 펴서 양손 엄지가 머리 위쪽 벽에 닿게 하는데 이때 등과 허리 부분이 벽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광배근의 유연성이 괜찮은 것이고 반대로 엄지가 벽에 닿을 때 허리와 등이 벽에서 떨어지면 유연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 붙어 있죠 그래서 테스트 후에 유연성이 부족하신 분들은 지금 알려드리는 두 가지 스트레칭만 하셔도 광배근 가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스윙시 근육 뭉침 다시 말씀드려 담이 결린다고 하죠 담이 결리지 않게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손으로 크롭을 넓게 잡고 팔을 위로 뻗습니다 그리고 크롭은 정수리 위에 위치하게 만들죠 그리고 양 발은 서로 교차시킵니다 이 뻗은 팔과 상체를 옆으로 구부리는데 이때 무릎은 반대 방향 쪽으로 구부려 줍니다 상체하고 무릎이 반대 방향이 되는 겁니다 발을 바꿔 반대로 하시면 되고요 이때 호흡법이 중요한데 천천히 숨을 내쉬며 실시하고 45초 이상 유지합니다 본 스트레칭은 등의 뻣뻣함을 통해 상아체 분리가 안되시는 골프에게 아주 좋은 동작입니다 두 번째는 크롭을 몸 옆에 위치시켜 왼손으로 아래에 잡습니다 오른손은 왼손을 위에 잡고 상체는 앞으로 구부린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때 왼손은 잡고만 있고 오른손을 천천히 몸의 반대 방향 쪽으로 밀어줍니다 중요한 것은 시선은 아래를 향하고 왼쪽 팔과 어깨에 힘을 빼줍니다 조금 더 강한 자극을 주기 위해서는 무게 중심을 왼쪽으로 이동시켜 주시면은 조금 더 강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반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호흡은 숨을 내쉬면서 실시하고 45초 이상 유지하는 것이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본 스트레칭은 어깨 관절인 경관절의 뻣뻣함을 호소하는 골프에게 탁월하며 견갑골, 날개뼈라고 하죠 견갑골 주위에 자주 담이 결리신 분들께 아주 좋은 스트레칭 방법이 되실 겁니다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운동 상해를 예방할 수 있으니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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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